하나님의 말씀, 빌리포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. 빌리포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,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크리스토 예수께 잡힘과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곁을 향하여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러므로 누군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니 많이 얻었을 때 우리가 달려있었으니 하나님이 이곳도 우리에게 달려가시시옵소서 3장 12절을 같이 봅니다.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뤄났던지 그대로 하여있었다. 아멘